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벌써부터 깃발린다. 성함입니다 고객님. 정성 다 사랑으로 여러분을 모시게 되는 고잉 도디치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과한 리액션이다. 어서오세요. 앉으시죠. 네 앉으시고 우리는 유령이다. 네 앉으셔서 네. 음 냄새 좋은데? 얘들아 설정 까먹었니?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 이번에 신장 개혁한 고잉 도디 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정성 다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메뉴는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예. 불안하다 너무 시끄러워 있는 사람들. 메뉴가 메뉴가 PPL이네. 메뉴는 PPL이고요. 요즘 강력. 이걸로 하나 주세요. 아 PPL로 하나. 탁월하신 선택이십니다 고객님. 뭐 드십니다 고객님. 빨리 그냥 치킨이나 주면 되겠다.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좋았어 좋았어. 아 나도 저분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좋았어 가보자고 가보자고. 나도 저분들 텐션에 맞춰서 함께 춤추고 싶어. 순살 고추마요. 순살 고추마요. 내가 이거를. 순살 고추마요. 음식보다 많이 더 많은 것 같아. 이 PPL이어서 순살 고추마요. 아 조심스럽게. 자 우리 디노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보래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객님.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첫 치킨이야 어떡해. 아 그리고 우리 서비스도. 서비스 김미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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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바사. 아 서비스 부담스러운데. 주문이 거의 다 나았습니다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주 맛있는 치킨으로 여러분들께 보루압 해드리는 그런 고잉 도드 치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심심할까 봐 제가 어떻게 말똥머라도 해드릴까요 고객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몇 살이시죠. 가세요. 안경이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 첫 끼 식사인가요. 오늘 첫 끼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빨리 치킨이나 내줬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정성과 사랑으로 PPL 메뉴 나왔습니다. 맛보시겠습니까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PPL 메뉴 나왔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닭가슴살 사용하지 않고 백불애 통다리살을 만들어 육즙이 풍부하고 촉촉한 식감 특징인 순살 고추마유 나왔습니다 고객님 맛있게 드십시오. 소비스입니다. 고생 그냥 이 demonstrates 김미바heureled 김미바사치킨인데요 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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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정말 맛있는 치킨이고 김문 앞과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어질 겁니다 먹으면 기분이 바사삭 스트레스가 바사삭 당신을 박사를 내고 싶다 이렇게 재롱도 보내드립니다 고객님 좋길 없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객님 rock part of yo 와 첫 끼 식사대요 첫 끼 저희 첫 음식입니다 고객님 제발 첫 입 먹고 싶다 옆에 가시겠습니다 알겠다 그럼 저희 숨어 있겠습니다 아 그냥 포장하고 싶다 고객님 맛있게 드십시오 어우 맛있겠다 맛있다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할라피뇨 두 개 짚고 한 입을 먹어본다 맛이 어떠십니까 고객님 맛있습니까 고객님 맛을 느끼기도 전에 말을 건다 어우 시끄러 아 이거 저희가 물을 흔들었네 물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걱정 마세요 고객님 매운 듯 달콤한 또 새콤한 역시 난 닭가슴살보단 닭다리살이 너무 좋아 응 고추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군 와 이거 먹으니까 조슈아 생각이 나네 한 입 주고 싶네 진짜 맛 괜찮으십니까 고객님 어 저 친구 좀 입 좀 담으렸으면 좋겠어 물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치킨 먹으면서 물을 주는 사람 처음 봤다 아 물 말고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가둑잠바 있고 치킨장 사는 사람 처음 봤어 가둑잠바 벗겠습니다 어떻게 나의 속마음이 들리지 저 친구 설마 나도 사실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속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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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생각 할라피뇨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걸 굉장히 이 마요네즈와 고추장의 어떤 그 부드러움을 할라피뇨가 꽉 잡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아마 지금쯤 승관이가 이걸 굉장히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 한 입만 줘 역시 고추마요 맛있겠다 아 좀 예쁘게 고추마요가 맛있게 조화롭군 이 김미 바삭은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 좋은 할라피뇨 내려놓고 김미 바삭 먹어봐야겠다 일단은 김만 먹어볼까 이것은 김부각? 치킨의 김부각은 처음이다 내가 좋아하는 김부각이잖아 아버님 맛은 어떠신데 괜찮으십니까? 너무 바삭바삭하고 너무 맛있고요 너무 맛있으세요? 정말 실례지만 하나 더 무슨 말은 어떤 것 같은데? 정말 실례지만 김부각 하나만 주셔서 너무 맛있어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저 김부각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김부각 좋아 김부각 좋아 그러니까 만드시면서 안 드시는군요 이 치킨의 장점이 이게 먹을 때 보면 먹고 싶어지는 치킨에 좀 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님 이렇게 한 입 달라고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음 오 너무 맛있고 오 정말 맛있어 테이스티 하나 더 먹어볼까? 고객님 가게 인테리어는 괜찮으십니까 고객님? 도겸 디노 제자리로? 아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객님 역시 닭다리살이라 건지 정말 부드럽군 나 평소에도 프라닭 자주 먹는데 말이야 멤버들이랑 같이 놀러 가야지 닭다리살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인가? 맛보자 김미밥 정말 청무고추가 아닌가 맛있을 것 같아 어? 프레이크 엉덩이 이번엔 좀 크지만 한 입에 넣어봐야지 그래야지 김부가 까리 치킨의 조합을 알 수 있어 크게? 아아이 너무 아아 너무너무 어쩔 수 없어 조금 먹어야만 해 아아 이거 쓸 거야 오우 오우 이번엔 좀 크지만 한 입에 넣어봐야지 김부가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서 한 입에 넣어야지 그래야지 김부각가의 치킨의 조합을 알 수 있어 이래 크게 턱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무조건 먹어야만 해 들어가 들어가 이건 최고야 아이고야 응 맛있어 와 이건 진짜 바삭해서 정말 쟤네 뭐하니 어 김미 바삭 내 마음을 바삭하게 하는군 슬슬 배가 찬다 포장해서 멤버들에게 줄까? 할까? 먹어봐실래? 희망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음식이어서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 시켜? 누구랑 얘기하세요? 너무 미안해 미안해 팀장님? 미안해 응 이쯤 되면 결제하고 나갈까? 너무 맛있었다 저 이거 포장 좀 해주세요 아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저 이것만 다 먹고 결제해드릴게요 저 너무 맛있어서 멤버들 주려고요 아 포장하시겠습니다 고객님 네 포장해드릴게요 고객님 저희도 잠시 저희 커트 포장하고 다시 해주겠습니다 고객님 원래 멤버들이 나레이싱을 해줘야 되는 건데 신제품 애들도 먹고 싶어서 라이언스 일을 안 한다 닭가슴살을 사용하지 않고 100% 통다리살로 만들어온 육즙이 풍부하고 촉촉한 식감이 특징인 순살 고추맛이 맛있게 드셨습니까 고객님? 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맛있게 먹고 계십니다 고객님 결제되셨고요 네? 다음에 또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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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멤버들과 함께 또 같이 방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멤버들이랑 꼭 같이 오겠습니다 맛있는 치킨 다음에도 화나가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입속에 음식이 보인다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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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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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가자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맛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인사는 어떤 거죠? 지금까지 치킨 도디였습니다 치킨 디노 도겸 안녕 안녕 고객님 제자리로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손님 뭐야 뭐야 어 손님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자네 우리가 저 PPL 메뉴를 만들었을 때 기억나나? 기억나지 우리가 저 메뉴를 만들었을 때 전세계가 놀랐었지 맞아 저 청양고추 하나하나 다 먹어보면서 아 그 고생은 저 김이 바삭을 아주 바삭바삭하게 먹었었지 저 치킨으로 아주 대박났었지 맞아 나도 김부각 좋아 나도 김부각 좋아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듯이